이제 이번에는 제가 또 이렇게 절의 법회라든가 불교작을 하면서 많이 또 많은 신도님들을 접하면서 느끼는 거였습니다. 자 불교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 것인가 그냥 절에 가서 절만 하는 게 불교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믿음도 있겠지만 그렇게 혼자 가만히 가서 절 몇 번 하고 혹은 앉아서 명상하는 것은 100점으로 점수를 채점을 준다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한 10점 후하게 줘도 30점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그렇게도 다닐 수 있지만은 기왕이면은 법문하는 절을 다니시면 좋고 또 그보다 더 좋은 절은 불교대학을 하는 절을 다니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옛날에는 농경시대에는 농사를 1년 내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초 때 한 번 초파일 때 한 번 7월 7석이나 백중태 한 번 동지 때 한 번 가시기 때문에 이때는 교리를 공부하거나 부처님 법을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절하고 가기 바쁘죠. 왜? 가서 또 일해야 되니까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근데 지금은 시대가 아주 좋아졌습니다. 유튜브라든가 인터넷 홈페이지라든가 방송국에 들어가 보시면은 무수히 많은 그 불멸의 큰 스님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얼마나 좋은 법문들을 많이 해놓으셨는지 정말 지금 시대에 태어나신 분들은 복이 아주 많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불교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내 삶에 적용시켜서 나의 삶에 적용시켜서 내가 삶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침몰하지 않고 아주 건장하고 힘차게 나아가는 것이 불교를 잘 믿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출간을 하니까는요. 저는 선빵을 먼저 다녔는데 선빵 다니다가 큰 재가 있으면은 금강경을 독경하러 스님들 나오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나오고 나면은 선빵에다 대중량도 좀 냈고 또 개인 보시도 주시는데 지금 생각하면 좀 어색하게는 합니다. 왜? 저리 열심히 다니시는 물자들이 49제 같은 거를 해달라면은 우리 스님들이 전부 다 가서 그냥 해드려야 되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은데 어색하긴 한데 그때는 제가 출간 지 얼마 안 되는 스님이니까 그런 발언꾼도 없고 그런데 그때 금강경을 독경해 준다는 거예요. 금강경을 왜 합니까? 그랬더니 금강경은 무지무지 좋은 경전이고 중요한 경전이니까 그냥 읽기만 해. 그리고 틀리지 않게 잘 읽어야 돼. 그래서 읽는데 전부 다 한문인 거예요. 우리 시대는 한문을 배운 적이 없거든요. 부모님 덕분에 한문을 좀 보기는 했지만 그걸 해석할 만한 실력은 안 됐어요. 출간이죠. 그래서 그때는 좋다고 하니까 허기는 하는데 사실 스님인 저도 뭔지 모르고 했죠. 그런데 속으로 이렇게도 공덕이 되는 것일까라고 생각하면서 하기야 안 한 것보다는 낫겠지. 왜? 이렇게 한두 번 했던 것이 2년은 씨가 되어서 먼 훗날 야무치게 공부할 수도 있을 테니까 라고 생각해서 그때 했는데 세월이 가고 제가 금강경을 자세히 공부할 시절이 오더라고요. 와서 보니 세상에 이렇게 간단한 경전이 있을 수가 없어요. 뭐냐? 금강경에서는 사구계가 몇 개 나오는데 그 사구계가 금강경을 표현하는 핵심 법문이죠. 약이 새끼나 이음 성구와 시인 행사도 불능견렬해. 나를 형상으로 보려 하거나 소리로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사도를 행하는 자로서 부처를 볼 수 없을 것이다. 즉 형상도 영원하지 않고 소리도 영원한 것이 아니니 이런 것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즉 여기에는 재행무상 법문도 들어가 있네요. 모든 게 변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법문이 있고 또 범 소유상이 개시 험한이니 약견재상 비상이면 직견재료다. 무릇 형상 있는 모든 것은 다 험한 것이니 이 형상 있는 것이 상이 아닌 것으로 볼 것 같으면 그 순간 바로 부처로 깨달을 것이다라는 법문이에요. 그럼 이건 뭔 얘기냐. 모든 형상은 다 헛된 것이다. 그렇게 알고 되라. 즉 그런 말씀이에요. 다음에 나올 얘기가 하이라이트죠. 제일 중요하죠. 무엇이 중요하냐. 이제 금장령을 부처님이 다 말씀해 설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일체유의법 여몽 환포형 여로 여겨전 응장여시관이라. 이 세상 모든 것은 꿈이며 환상이며 물거품이고 그림자 같고 번개 같고 이슬 같으니 마땅히 여같이 가느라. 무엇을 우리네 삶도 우리네의 삶도 꿈이며 환상이며 물거품이고 그림자 같고 번개 같고 이슬 같으니라.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러면 여러분 제가 금방 말씀드린 여섯 가지 비유가 있는데 이거를 금강경의 유규라고 해서 아주 유명한 비유인데 이 여섯 가지의 공통점이 뭘까요. 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섯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제가 정리한 바로는 이건 분명히 있습니다. 꿈도 꾸고. 환상도 보이기도 하고. 또 꿈이며 물거품도 있습니다 그림자도 있습니다. 이슬도 있고 번개도 있습니다 근데. 잡혀지지가 않는 것들이네요 이것들이 잡혀지지가 않아요 있기는 한데 잡혀지지가 않아요. 부처님께서는 이것만 꿈이 아니고. 우리네의 일생도 이와 같이 꿈과 같으니라. 그러면 즉 어떻게 하라는 얘긴가 자. 모든 것이 꿈과 같으니. 다르게 말하면 보여도 꿈이다. 보여도 꿈이니 어쩌라고. 저는 법회할 때 꼭 이렇게 말합니다. 보여도 꿈이다. 그러니 어쩌라고. 그러니 어쩌라고 그랬어요. 집착하지 마라. 왜? 꿈을 집착하면 바보가 되는 것이죠. 꿈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잡혀지지도 않습니다. 그걸 집착해서 어쩌라고. 이미 우리는 새로운 시간들이 썬물처럼 얼마나 많이 민물처럼 나한테 다가오는데 지난 것을 집착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제일 유명하고 조교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경전으로 여기는 금강행에서의 핵심 법문은 한마디로 보여도 꿈이다 입니다. 보여도 꿈이다. 그러니 그 무엇도 집착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는 집착하면 그 집착하는 상대한테 내가 큰 상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집에 집착하면 집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을 것이요. 사람에게 집착하면 사람은 변하는 존재인데 내가 생각한 것에 반하여 변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을 것이요. 또 돈에 집착하면 돈이 들어올 때는 좋아서 입이 벌어질지는 모르지만 그 돈이 영원히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니 나갈 때는 돈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을 것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평생 수행하셔가지고 이렇게 집착하면 내 삶에 상처를 주기 때문에 금강행의 법문을 설하시고 그 무엇도 집착하지 마라. 다 꿈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사실 삶에 빠져서 살면 그걸 볼 수 없을지 모르지만 문득 깊은 밤에 고요히 앉아서 모든 불을 다 끕니다. 와이파이도 끄고 아예 전기를 다 꺼서 모든 불빛을 얻게 해 놓은 다음에 가만히 나를 돌아오면 무엇이 낫습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즉 나는 신비로운 존재이면서 이 내 삶은 꿈과 같으니 집착하지 말고 살아라는 부처님의 금강행 말씀이죠. 자 또 불교에서는 또 무엇이 중요할까요? 환경이 중요합니다. 많은 신비들께서 스님의 생활에 세월이 가면 갈수록 환경을 보십니다. 그리고 법문을 하실 때 환경 법문을 많이 하십니다. 왜 그러냐? 환경이 그만큼 좋은 법문, 좋은 경전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럼 환경에서는 저는 아직 환경을 다 못 읽어봤습니다. 못 읽어봤지만 우리 선배 스님들께서 많이 해 놓으신 법문들은 수시로 듣고 봤으니까. 그런데 이제 환경은 부처님 얘기를 해서 책이 된 건데 약인 여겨지 3세 일체불, 은관법개성 일체이십이죠. 그래서 사람사람들이여 3세의 과거, 현재의 미래의 성불하신 모든 부처님들의 핵심법을 알고자 하는가? 그러면 고요히 알고자 한다면 고요히 이 세상을 한 번 가만히 관해봐라. 가만히 한 번 음미해봐라. 가만히 음미해봤더니 모든 것이 오직 마음으로 이루어졌구나라고 멋진 법문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느 책을 다 구석구석 읽지 않아도 책 한 권에 한나 정도만 아주 멋진 법문이나 멋진 깨달음을 얻은다면 열 권이면 열 껴야 될 것이고 백 껴야 될 것이고 백 껴야 되니까 우리는 엄청나게 도가 깊어지겠죠. 모든 걸 다 알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만 알아도 됩니다. 그래서 화음경에서는 과거의 미래의 모든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경지를 알고자 하시는가? 고요히 법계의 성품을 관조하라. 모든 것이 오직 마음으로 다 지어졌구나라고. 여러분 화음경에서는 내가 사는 곳이 누가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내가 전생에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런 삶의 결과가 지금의 내 생각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나의 삶은 그 누구의 탓도 아니고 전전생 전생부터 꾸준히 지금까지 현재 이 시간까지 오직 나의 생각의 결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절에 오시는 분에게 좋은 생각을 하세요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좋은 생각을 할 때 그냥 안 됩니다. 생각이. 예를 들면 우리가 밥을 눈 감고도 수저로 떠서 입으로 쏙쏙 집어넣지만 이러기까지 우리는 어렸을 때 숟가락으로 밥을 먹는 걸 배우면서 코에다 눈에다 입에다가 묻히고 방바닥에는 밥풀로 그득이 넘겼었던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수없는 연습을 통해서 지금에는 눈을 감고도 밥을 떠서 입에다 넣을 수 있는 경제에 이르렀죠. 즉 밥을 한 숟갈 먹는 것도 지금 자유롭게 걷는 것도 수없는 연습의 결과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물며 좋은 생각도 좋은 생각의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좋은 생각의 연습. 연습을 해야 좋은 생각이 되지 계속 어떤 좀 어렵게 살거나 어려운 생각만 하는 분들이 갑자기 좋은 생각은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화음경의 본문은 모든 것은 다 마음 적용이다. 마음 적용이니까 어쩌라고 그러면 좋은 생각 하라고. 그럼 좋은 생각은 뭐냐. 좋은 생각은 바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은 생각입니다. 긍정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늘 좋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는 아이디어 시계를 만들었는데 이 아이디어 시계에는 11개의 좋은 메시지를 넣어놨습니다. 그중에 삼금이라고 해서 소금, 현금, 지금이 삼금이라네요. 그런데 이건 지금 이 순간을 강조하기 위해서 삼금을 만들었고 또 인생에 없는 것 세 가지가 있다고 하네요. 공짜는 없다, 비밀은 없다, 정답은 없다. 공짜는 인과법이고 비밀이 없다는 것은 정직화라고 하는 것이고 정답이 없다는 것은 모든 것이 조건이 다르고 시시각각 별하고 있는데 어찌 정답이 있을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가르침이겠죠.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때 만족하는 사람이라고도 하고 부자요 혹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도 하는데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제가 준비한 제일 안성맞춤인 답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할 때 이때의 좋은 답은 어떠한 경우, 어떠한 경우일지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다. 저는 그래서 어떠한은 너무나 평범한 경우가 될까 봐서 어떠한 경우라고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어떠한 경우일지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찌 그럴 수 있단 말입니까? 아주 지금 속상한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말입니까? 라고 반문을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일어나버린 일은 안 바뀝니다. 안 바뀌는 걸 가지고 땅을 치고 화를 낸 들 무엇이 변화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주변 사람들과 나만 더 괴로울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 제가 잘하는 말이 이 세상은 우리가 공부하러 왔다. 뭐든지 다 공부로 삼아서 배운다. 어떠한 공부가 좋으냐? 수업료가 비싼 공부가 좋다. 그러면 수업료가 비싼 게 무엇이냐? 수업료가 비싼 것은 나의 삶에 있어서 힘든 시련들이 수업료를 많이 받아가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도 꼭 정답일 수는 없겠지만 물건을 잘 모르면 비싼 걸 사라네요. 비싼 것이 그냥 비쌌겠느냐라고 즉 인생에 있어서 힘든 시련들도 어쩌면 비싼 수업료를 받아가는 것으로 생각이 들어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화음경의 본문에서는 모든 것은 다 마음 적용이다. 그러니 마음을 좋게 갖자. 좋게 갖자라는 것은 너무나 추상적이니까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또 거기에서 더 나아가면 생각은 말로 표현이 됩니다. 생각은 표현하지 않으면 얼굴을 내서 가만히 보면 모릅니다. 그런데 말로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말을 긍정적인 말, 감사한 말 그런 말씀을 잘 하시는 분들은 이미 그 사람의 마음이 아주 좋고 맑아 있다는 겁니다. 분노도 없고 화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 한마디를 좋은 말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할 것도 없이 얼마나 중요하냐. 천수중행에서 제일 첫 번째 연불이 천구업진원 아니겠습니까? 천구업진원은 우리가 출가할 때 책에 해석된 걸 보니 우리가 말로서 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욕도해서 이걸 씻는 지능이다. 두 번째 해석은 파마늘 등을 먹어서 입에서 냄새가 나서 선신들이 뭘 하기 때문에 이거를 없애는 지능이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저는 이 해석은 조선시대까지가 유효하고 지금 이 시대에는 약간 약하다. 그러면 순임이 말하는 지금 해석은 어떻습니까? 라고 할 때 불자들이요. 절에 오시는 것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말을 정교하게 하세요. 라는 그 뜻이 천수중행에서의 천구업진원의 의미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환경의 일체의 심조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말은 좋은 말, 감사한 말을 하시고 또 거기에다 하나 더 추가하자면 성공하고 싶은가 행복하고 싶은가 그러면 감사함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 감사함을 찾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번뇌도 적어지고 맑아집니다. 그 말 가지는 사람은 내 신비로운 나에게 있어서 좋은 생각이 샘물처럼 수선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행복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환경의 진짜의 핵심 법무는 뭐냐? 좋은 생각을 늘 하십시오. 생각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라는 부처님의 말씀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강경이 유명하고 화엄경이 유명합니다. 그럼 세 번째 뭐가 유명할까요? 묘법연화경, 법화경이 유명합니다. 법화경. 옛날에 저 여었을 때 남묘 허랭교교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뭔 소린가 했더니 알고 보니 남묘 묘법연화경을 일본식의 어떤 발언을 하면 남묘 허랭교교가 되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농사짓고 문맹이 많으니까 법화경의 내용의 법문을 공부할 생각을 아예 포기해버리고 제목만 외워라.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문맹률이 거의 없다시피 한 시대에 살기 때문에 법화경의 법문을 한번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금강경 법문, 화엄경 법문, 법화경 법문 이 세 가지를 알고 있으면 다른 경전을 안 봐도 충분히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또 나의 삶의 고해의 세상을 아주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법화경은 법화경에 일곱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비유가 한문으로는 궁자의 비유인데 가난한 아들에 대한 얘기가 궁자의 비유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뭔 얘기냐 하면은 아주 장자 우리나라로 할 것 같으면은 아주 부잣집 고이 벼슬도 하시고. 인품도 훌륭하셔서 훌륭한 분이 어렸을 때. 시장통에 나갔다가 어린 아이를 잃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많은 미아가 발생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제 이 아이를 잃어버렸는데 못 찾고 있다가 한 20년쯤 지나서 거지 청년을 보니 그 청년이 어릴 때 잃어버린 아인 것을 장자가 알아봅니다. 그래서 가한테 야 너 내 아들이다 이로우니라 했더니 애가 깜짝 놀래가지고 도망가버립니다. 왜 도망갔냐. 너무나 어린 때 아버지를 잃고 거지로 살다가 그게 이제 거지로 산 것이 너무나 오래되어서 그렇게 부자 훌륭한 분의 자식일 리가 없다고 스스로 머릿속에 고종관님이 자리를 잡아버린 것이죠. 그래서 진짜 친아버지가 너 내 아들이다라고 하니까는 놀래가지고 도망가버립니다. 그래서 장자는 고민 고민하다가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야 자를 데려다가 화장실 청소를 시키고 똥을 푸게 하고 또 물 청소를 시키고 그 다음에 밭에다가 거름을 내게 하고 밭을 이렇게 일구고 그러면서 이제 돈을 좀씩 주겠죠. 그래서 그 사람을 계속 일을 시키다가 마당 청소를 시키고 그다음에는 마루도 하고 장자의 방도 청소를 시키면서 이제 한 몇 년 지나서 대화가 될 만을 쯤에 장자가 너 이리 좀 안거라. 사실은 니가 어렸을 때 내 아들이었다. 근데 너 지금 어디에. 그 어떤 점을 보니 분명하다 너는 내 아들인데 너랑 나랑 헤어진 지가 너무나 오래되어서 너는.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나는 너를 알아보는데 그래서 너에게 이러한 일을 가르쳐주고 가까이 오게 한 것은 나의 모든 재산을 너에게 다 물려주기 위함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그 얘기를 알아듣고 아이가 너무나 감격하고 감사해서 아버지에게 백배 감사 인사를 드리고 그 크나 큰 집과 많은 재산과 많은 하인들을 다 거느리고 주인이 되었다라는 얘기인데 그럼 이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장자는 부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은 우리 중생을 말합니다. 자 저는 여기에서 법회 때마다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뭘 하느냐.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익히 그래왔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신비한지를 모르는데 내 안에 나에게 그 무엇이 있길래 이것이 눈에 가서 작용을 하면은 온갖 만물을 다 보는데 보는 정도를 벗어나서 색깔을 색깔대로 구변하고 멀리 있는지 가까이 있는지를 구변하고 심지어는 비가 개인 밤만을 보면은 밤에 무지무지 먼 거리에 있는 별까지도 다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비롭게 다 보게 하는 내 안에 있는 그 존재는 무엇인고 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 존재가 귀에 가서 활동을 하면은 모든 소리를 다 듣게 합니다. 또 몸으로는 추운지 더운지도 알게 합니다. 졸릴지도 알고 배고프면 배고픈지도 합니다. 이렇게 신비로운 이 존재가 무엇인가. 즉 우리는 원래 우리가 그런 신비로운 존재였는데 태어나면서 부모님과 세상으로부터 그저 평범한 보통 사람의 나로 교육되어져 있었던 겁니다. 왜? 주변에 모든 사람이 그러하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신비한지를 알려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가 되어서 부처님 법을 만나니 부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신비하다라는 것을 법화경을 통해서 일려주신 겁니다. 법화경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늘 내가 얼마나 신비로운 존재인가. 예를 들면은요. 눈으로 볼 줄 알고 귀로 소리 들을 줄 알고 추우면 추운 줄 알고 도움은 도울 줄 아는 이런 사람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신체가 장애가 있건 또 설사 어떤 어려운이 있을지라도 다 똑같습니다. 신비한 것은. 그런데 자기가 얼마나 신비한지를 모르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신체적 장애가 있으면은 스스로를 굉장히 비하해버립니다. 또 돈이 좀 부족하면은 아주 기가 죽고 죽는 것처럼 늘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아니 돈이 없다고 눈으로 보지를 못합니까. 배가 고프다고 눈으로 보지를 못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돈이 없건 몸이 장애가 있건 아무리 힘든 시련이 올지라도 내가 얼마나 신비로운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신비로운 존재인가를 늘 자각해야 됩니다. 이 신비로운 존재를 다르게 말하면 부처가 내 안에 들어있는 것이고 우주 창조주가 내 안에 들어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화경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신비로운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7월 더운 데인데 휴가 때 코로나가 있으니 어디 여럿이 놀러 가는 것보다는 시원한 방에서 선풍기를 켜놓으시고 혹은 그러면서 건강경도 보여도 꿉니다라는 주제라 하니 한번 읽어보시고 또 화원경도 모든 것은 마음작용이다. 그러니 좋은 생각을 하자. 생각의 표현은 말이니 말을 항상 좋은 말하자라고도 한번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시고 또 법화경도 7가지 비유가 있다고 하니 법화경 책이 있으시거나 혹은 없으시면 또 하나씩 구하셔가지고 읽어보신다면 아하 부처님이 이렇게 멋진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구나라고 해서 아주 불교를 믿고 또 믿은 만큼 내가 얼마나 대단한 신비로운 존재인가를 깨닫고 하루하루가 신비로움의 연속이며 경이로움의 연속이며 무한 가능성의 연속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불교를 한번 알고 나면은 내가 어둠 속에 있다가 광명천지를 만난 것과 같습니다. 혹 종교가 다르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은 공부하는 왔으니 또 종교와 다른 분들도 불교의 금강경 화원경 법화경의 법문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저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든 시련은 좋아질라고 그러니 통과통과 범위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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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